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새로운 이정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퍼시비어런스 탐사 로봇의 화성 임무에서 일어난 퍼시비어런스 탐사 로봇의 화성 임무에서 일어난 퍼시비어런스 탐사 로봇의 화성 임무에서 일어난 그리고 오늘 나사가 탐구하면서 밝힌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영원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탐구하면서 자 모모에 답하기 위해 탐구하면서 In the quest to answer 모모 이렇게요.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가 탐구하면서 밝힌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영원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탐구하면서 그리고 오늘 나사가 탐구하면서 밝힌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영원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탐구하면서 우주에 우리만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 우주에 우리만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 우주에 우리만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만나요.